회사님 나오셨어요? 아직 힘드실 텐데 좀 더 쉬시죠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? 일하러 나온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말게 만나야 될 사람 있어서 나왔어 만나야 될 사람이요? 중요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 중요하지 살아보면 그래 다음에 봐야지 다음에 말해야지 하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고 후회만 남게 돼 시간이 마냥 기다려주는 것만은 아니니까 그렇군요 그 본부장도 뭔가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말해야지 하고 미루는 거 있으면 참고를 해봐 오 과장하고 밥볶이 씨는 왜 끝나갔어? 어 나도 거래처 들렀다가 바로 퇴근할게 내일 봅시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확인해 왜 끝나갔다더니 이거 뭐야? 이제 업무여? 네, 이게 제 일입니다. 안녕히 가세요.